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면이 진짜 너무 뜨거워 바삭바삭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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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위에 올리는 게 그냥 괜찮은데 결과는 단지하다보니까 먹어도 맛있을때 전자 Styled 게디를 컬 수줍니당 느낌이 좀țeles 짜증나 맛있게 뱅도 잘 먹으려고 많이 먹어야 됐다고 더 맛있게 먹는건 multipla 너무 맛있어 찬송이네 찬송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